11만 17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화산업입니다. 남화산업 은 는 동산은 1990년 2월 23일 설립하였으며 대중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임 2018년 11월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4홀의 대중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주요 사업형역은 광주 전남권임 신규 사업으로는 KTX의 무한공항 경유 및 무한공항 역사에 준공 이후 체류형 내장고객의 신규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자 2023년 초부터 무한CC 리조트 조성 및 빌리지형 골프텔 주변기초공사 착공을 시작함 기업 개요 대시 1990년 2월에 설립되어 대중골프장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전남 무한군 청계면의 본사를 두고 전남 지역 최대 대중골프장인 무한컨트리 클럽을 운영 꾸준한 코스 증설로 국내 3번째 규모인 54홀 보유중 대시 주니어 대회 KJGA 및 한국여자 프로골프 크를 꺼 드림투어와 정규투어를 유치하였으며 2022년 신규 레지던스 호텔 및 골프텔 착공허가를 취득 2023년에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음 재무 대시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골프 입장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시금료 및 대여 수입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금융 수지 개선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하였음 대시 국내 경기 둔화 및 신설 골프장 수 증가 등으로 골프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나 레지던스와 골프텔 착공 인프라 개선 등에 따른 내장객 증가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확보할 듯 2023년 6월 28일 기준 장마감 남화산업의 시가 총액은 1,59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남화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79위입니다. 남화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2,058만 8천 주입니다. 남화산업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남화산업의 퍼은 8.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6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97배 7,9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원, 138억원, 17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원, 137억원, 206억원입니다. 남화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번지 40%이고 유보율은 3,990.5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6.97이며 전일 대비해서 7.17-0.82% 조사에 남는 게 돈이 있는지 그러지 않으십시오. 이제 코스닥 지수는 2,5-3,5-4,6-4,5-4,5-4,5-5,5-5,5-5,5,5-5,5,5.